이거 업로드 다 하고 가자 아 평화롭다 아 다 됐다 좋아졌어 뭐? 좋아졌다고 뭐라는 거야 좋아졌다고 평택항이 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가 이렇게 근사한 곳이 많은지 몰랐다고 너 진짜 죽고 싶냐? 오늘 유독 말이 많아 너 일로와 아니 아니 아니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너 어디가 야 너 일로와나? 야 너 일로와나? 너 일로와나? 너 일로와나? bliss